윤지야, 밥 먹으라는데 뭐하고 있어? 아, 좀만 더 갖고 놀래. 밥 먹고 어린이집 가야지. 아, 싫어. 밥 먹기 싫어. 강윤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어린이집 가야지. 윤지야,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가? 윤지야, 얼른 일어나. 빨리. 아, 싫어. 더 살래. 어린이집 늦는다 그러다. 얼른 일어나. 빨리. 안아줘. 얼른 일어나. 빨리. 윤지야, 밥 다 됐어. 빨리 나와. 얼른 나와. 얼른 나와서 밥 먹어. 밥 다 됐어. 윤지야, 이루다 늦겠다. 얼른 나와. 윤지야. 윤지야, 늦겠다. 어, 그쪽으로 가서 앉아. 윤지야, 밥을 먹어. 윤지야, 밥을 왜 그렇게 먹어? 너 이렇게 먹다가 너 좀 서진아 쫓는다. 엄마, 옷 챙기고 있을게. 윤지야, 밥 다 먹었어? 윤지야, 밥 먹으라는데 뭐하고 있어? 아, 좀만 더 갖고 놀래. 밥 먹고 어린이집 가야지. 아, 싫어. 밥 먹기 싫어. 좀만 더 갖고 놀 거야. 엄마도 같이 해. 강윤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어린이집 가야지. 윤지야,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가? 강윤지야. 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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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봐. 구암. 윤지야, 어린이집 가는 게 싫어? 그럼.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엄마가 재촉하고 혼내서 힘들었구나 엄마가 우리 윤지 마음도 이해 못해주고 자꾸만 빨리하라고 재촉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느려도 괜찮아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맛있어?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이렇게 잘 먹을 거면서 엄마도 먹어 고마워요 흰지야 이거 할까? 이걸 입을까? 이거! 이거? 응 자 이제 우리 출발할까? 네 오늘은 윤지 1등으로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응 아 잠깐 뭐 잊은 거 없어요? 뭐? 우유 주세요 엄마의 정성이 모여 쑥쑥 자라나는 우리 아이 파스테르는 우유의 정성을 담습니다 느려도 찬찬히 우리 아이에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건강한 63도 저온 살균 파스테르 우유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따 아 아 아니 아 아 아